빌린 복으로 사는 사람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두짐해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엔 하루에 두짐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는 겁니다.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진 겁니다. 참 위성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장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꾸녕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집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장놈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복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집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나무집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내 나무집 잡아라. 빌복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집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집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지요. 빌복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집이 어딘가에 청 내려 쌓였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어요. 빌복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집이 죄다 거기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재였습니다. 빌복이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지요. 옥황상재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집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재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제복이 있는데 내복은 딱 나무 두 집만큼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빌복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곡간이 중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 곡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복이는 곡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곡간에는 쌀이 열 섬, 어떤 사람 곡간에는 스무 섬이 들어있는데 빌복이 곡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애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재는 빌복이가 가여워 보였는지 내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라고는 어떤 곡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곡간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그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빌복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복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복이네 진문을 두드려 빌복이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빌복이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복이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드렸습니다.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복이는 제1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지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의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덕이가 누군가요? 빌복이가 빌린 복 주인이잖아요. 빌복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지요. 그래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복이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어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할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할래.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복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줘야지. 빌복이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꺼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라고는 옥황상재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복이 손을 꼭 잡으며 빌복이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재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복이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빌복이가 물었지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요? 그건 바로 빌복이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복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복이와 남덕이는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지요. 빌복이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복이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복이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빌린 복이었지만 착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았기에 복을 받은 게 아닐까요? 악독한 지주와 사슴 이 이야기는 중국의 민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서남 쪽에 루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 밑의 샘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녀의 샘이라고 불렸습니다. 루산에는 옥으로 된 사슴이 한 마리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따각따각 뛰어가는 발곱 소리를 들은 모양인데 아직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리치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로 간빼먹는 이가라고 불리였어요. 소작인들의 수확이 쌀 열 말밖에 안 될 때도 간빼먹는 이가는 아홉 말 아홉 대를 앗아갈 만큼 지독한 자였습니다. 소작인들은 이와 같은 참혹한 처사 때문에 1년 내내 겨와 채소임만 먹고 지내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 중에 청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일하는 솜씨마는 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했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람개비가 돌아가듯 일하는데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해가 지면 수수떡 몇 조각을 가지고 로산으로 풀을 배러 가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풀 한 짐을 밴 다음 땅바닥에 주저앉아 수수떡을 먹고 부지런히 풀을 지고 돌아오곤 하였지요. 이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먹는 둥 마는 둥 쪼들리기만 했지요. 어느 날 청이가 풀 베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산 및 샘터까지 왔는데 길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여자의 머리에 꽂는 금비녀였어요. 아마 누가 떨어뜨린 모양이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써 밤이 깊어서 더 이상 찾아볼 겨를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청이는 비녀를 란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금비녀가 자꾸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해가 지기 전부터 샘터에 가서 금비녀 주인이 찾으러 오길 기다렸으나 달이 뜨기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청이는 다시 산에 풀을 베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 동안 풀을 베고 있자니 달이 점점 더 밝아왔습니다. 금세 뱀풀을 조금 전에 뱀풀 무더기 위에 갖다 놓으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바로 앞에 돌 위에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청이는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연분홍빛 비단옷이 놀구름처럼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 금비녀를 못 보셨나요? 아가씨가 묻자 청이는 급히 안주머니에서 금비녀를 꺼내 아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방그릇 웃고 청이를 바라보더니 금비녀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청이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었으나 어쩐지 아가씨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 후부터는 산에서 풀베기를 할 때에도 늘 주위에 신경을 썼으나 아가씨의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청이는 갈수록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청이가 풀베기를 마치고 앉아서 수수떡을 먹으려고 보자기를 풀어봤더니 속이 텅 비어있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못된 짐승이 한 짓인 듯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고픈 배를 둠켜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상한 일은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튿날도 또 이튿날도 수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돌 위에 떡보자기는 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놓여있는데 풀어보면 안에 든 수수떡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훔쳐가는 걸까? 청이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그날 밤에는 풀 베기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이는 돌 옆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달 밝은 밤이라 사방이 환히 내다보였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굴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눈앞까지 왔을 때에는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청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나무 아래 멋진 뿌리난 사슴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털가죽이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발굽으로 땅을 한 번 고르더니 수수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 놈이었구나. 내 떡을 먹어 치운 것이. 그러면서 청이는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 사슴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떡을 여러 번 훔쳐먹었다. 왜 내 것만 먹는 거니? 내가 부자라면 괜찮지만 네가 먹어버리면 나는 배를 고라야 하잖니. 그러자 오그로 된 사슴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의 것을 거저먹지는 않겠어요. 그 대신 좋은 아가씨를 중매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청이는 잡은 손을 풀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그로 된 사슴아, 그 뜻은 고맙지만 내 입조차 제대로 풀칠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먹여 살린단 말이냐? 오그로 된 사슴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셔요. 매우 부지런한 교수임으로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모레 저녁에 아홉 명의 선녀가 루산밑의 샘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때 잘 봐두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가지고 달아나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사슴은 빛의 꼬리를 끌며 산 꼭대기로 사라져버렸어요. 청이는 오그로 된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금비녀를 찾으러 왔었던 아가씨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아가씨가 선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그 샘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사슴이 일러준 그날 밤이 왔습니다. 청이는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하루가리 밭보다도 훨씬 커다란 샘물에 수면은 유리처럼 반드러워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붉은 빛이 사방에서 뻗치며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날개옷의 신선한 아름다움은 5월에 피는 석류꽃을 연상시켰어요. 이어서 이번에는 금빛 광선이 뻗치며 물가에 또 한 명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날개옷이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뻗칠 때마다 선녀가 한 사람씩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8명의 미인이었어요. 그들이 입은 색색가지 날개옷의 빛으로 주위는 무지개가 선 것처럼 찬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언젠가 금비녀를 떨어뜨렸던 아가씨가 안 보여 매우 실망했지요. 안살보절 못하고 있는데 저녁 놀고름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연분홍빛 비단옷도 전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모두 함께 바위류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정신이 황홀해진 청이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물가에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연분홍빛 날개옷을 거머쥐고는 냅다 몸을 돌려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그 아가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이가 걸음을 멈추자 어느새 아가씨가 눈앞까지 와서 방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왜 도망치시는 거예요? 서방님, 저하고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고 의리 있는 분이란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청이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돌아갑시다. 아가씨는 청이네 집이 가난한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틀 앞에 앉아서 놀구름처럼 부드럽고 빛깔고 온 비단을 보지런히 짰습니다. 그리하여 청이네 집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차츰 나아졌지요. 한편 지주인 감배먹는 이가는 청이의 그와 같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샘이 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청이를 찾아와서 어디서 그런 색시를 데려왔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정직한 청이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산에서 풀을 뱀 일 오그로 된 사슴이 수수떡을 훔쳐 먹은 일 사슴을 붙잡았더니 선녀들이 목욕하는 걸 가르쳐준 일 따위를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주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먹을 거라면 썩어날 정도로 많지 그쪽이 수수떡이라면 이쪽은 하얀 쌀떡으로 하지 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주는 쌀떡을 갖고 풀베러 가는 사람처럼 꾸민 후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주는 산에 오르자 곧 지게와 떡보자기를 땅에 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몇 날 밤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그로 된 사슴이 쌀떡을 먹으러 왔을 때 지주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사슴을 붙잡았어요. 지주가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날마다 내가 먹어야 할 떡을 가로채 먹었는데 왜 내 것만 먹는 거냐 내가 부자라면 모르지만 네가 먹으면 나는 배를 골아야 해. 그러자 오그로 된 사슴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을 거저먹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색시를 소개해드리지요. 간빼먹는 이가는 그 말을 듣자 기뻐서 군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이놈아 진작 말할 것이지 우리 집에는 금은 모아가 얼마든지 있어 선녀도 꼬리를 치며 달려올 게 틀림없어. 오그로 된 사슴이 말했습니다. 빨리 산 아래 샘으로 가보셔요. 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 테니 잘 보았다가 상대편 날개옷을 가지고 도망치셔요. 사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주는 산 아래 샘을 향해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덟 명의 선녀가 와 있었어요. 선녀들은 물가를 색색까지 빛으로 물들이며 바위 뒤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지주는 이때 생각했어요. 여덟 사람 다 대단한 미인인걸 좋아 모조리 잡아다가 접으로 삼아야지 지주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물가에 벗어놓은 날개옷을 모두 끌어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기도 전에 여덟 명의 선녀가 쫓아와 삥 둘러싸더니 지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간 빼먹으니까 몸을 요리 피하고 절이 피했으나 도저히 선녀들의 매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날이 새 무렵 지주의 집 머슴들이 간신히 주인을 찾아냈을 때 악독한 지주 이가는 이미 두 손으로 머리를 싸지고 죽어버린 뒤였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옛날 어느 곳에 지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참 딱하기도 하지요. 지성이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봉사였습니다. 앞을 못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는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지였지요.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보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아랫마을엔 감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하기도 하지요. 감천이도 다리가 오그라들어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천이도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천이도 거지였어요.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성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하면서 동량을 나가는데 누가 다리를 걸거든요. 아, 이게 뭐야? 그만 과당하고 고꾸라졌지요. 지성이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앞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는 거야? 그랬더니 다리건 녀석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차냐? 지성이가 듣고 보니 다리건 녀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나는 앞못 보는 봉사 지성인데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다리건 녀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 감천이다. 지성이는 앞을 못 보니 앉아있던 감천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감천이는 걷지를 못하니 걸어오는 지성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해보니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처지가 비슷하구나.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해서 지성이랑 감천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뭔가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무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똑같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지성이가 감천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네 발이 되어줄 테니 내 등에 업혀라. 감천이가 지성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눈이 되어줄 테니 나를 너버라. 그날부터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지성이는 앞은 못 보지만 걸을 수는 있으니 감천이의 발이 되고 감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 지성이의 눈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이 생기고 감천이는 발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둘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이제 둘은 어디든지 동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하루에 두 끼씩은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성이와 감천이는 참 착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지요. 야 감천아 우리가 비록 거지지만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좋은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지성아 넌 역시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니? 그런데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듣자니 저 압산 절에서 금부처를 새로 모신데 마침 어제 동량한 돈 한 푼이 있으니 그거나 보태러 가자. 그래 그거 좋다. 둘은 그 길로 저를 향해 떠났습니다. 감천이가 앞을 보고 지성이가 걸어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지성이 목이 칼칼했습니다. 야 감천아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감천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 지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얼른 샘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샘 안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지성아 금덩이야 금덩이야 금덩이 샘에 금덩이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참 잘됐다. 그 금덩이 네가 본 거니? 네가 다 가져. 무슨 소리야. 내 덕분에 이 샘에 온 거니까 네가 가져야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네 거니까 너 가져. 그게 왜 내 거야. 네 거지. 둘은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둘이 똑같이 말했지요. 그러면 괜히 금덩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기다 도로 버리고 가자. 그래서 둘은 금덩이를 도로 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들으니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오? 나무꾼이 못길래 감천이가 대답했지요. 저 세만의 금덩이가 하나 있길래 서로 너 가지라고 싸우다가 도로 집어넣고 오는 길이오. 그랬더니 나무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린 거요? 친구끼리 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그깟 고약한 물건을 가져 무엇하오? 아직 있을 테니 당신이나 가지시구려. 나무꾼은 얼른 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샘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무꾼을 쏘아보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두동강이 나서 죽고 말았지요. 휴, 저 녀석들 때문에 죽을 뻔했네. 나무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거렁뱅이들 같으니 구렁이를 금덩이라고 속여? 나쁜 녀석들,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나무꾼은 두레게의 욕을 실컷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버렸어요. 참 이상하네? 분명 금덩이였는데? 구렁이라고 그러네?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샘 안에 아까 그 금덩이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절반으로 잘려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소리쳤어요. 금덩이가 둘이 됐어. 이제 너랑 나랑 하나씩 나눠가지면 되겠다. 둘은 금덩이를 하나씩 품에 품고 절로 갔습니다. 갔더니 절에서는 이제 막 금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부처님 몸에 금박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 모자라서 그만 부처님 목까지만 금박이 입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못 입혔으니 부처님이 노화식이라도 하면 근일일세. 샘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니 지성이와 감천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샘님들에게 주었지요. 이 금덩이를 녹여서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마저 입히십시오. 샘님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샘님들은 부랴부랴 금덩이 두 개를 녹여 금박을 마저 입혔어요. 번쩍번쩍하는 아주 훌륭한 금부처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금부처 머리 뒤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하늘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성아 감천아 안진뱅이 다리 되고 봉사의 눈이 되어준 착한 아이들아 너희에게 큰 폭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지성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천이 다리도 쭉 펴졌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감천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그동안에 못 본 감천이 얼굴을 실컷 보았습니다. 감천이는 두 다리를 경중거리며 그동안 자기를 업어준 지성이를 실컷 업어주었지요. 그 뒤로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로 만드는 여우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장가를 가서 사는데 이 남자가 상당히 게을렀던 모양입니다. 죽어도 일하기는 싫은데 밥은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었어요. 부인이 방 아픈 파리를 해오기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배도 짜주고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남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항상 방에서 놀았습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 부인이 말했어요. 보소, 당신 항상 이리 놀아서는 안 돼요. 뭐라도 해야지 이래서 되겠소. 내가 뭐 할 게 있나? 남자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지요? 에라, 부인이 자꾸 뭐라 해대니 내가 보따리 싸서 나갈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부인, 나 명주 두 필만 주면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소 한 마리 얻어다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해서 돈 벌어오겠소. 명주 두 필 갖고 가면 소를 얻을 수 있소? 부인이 물었지요. 아, 얻고 말고 명주 두 필만 내놔봐라. 부인은 명주 두 필을 남자한테 줬습니다. 돈도 단량만 주소. 그래서 돈도 단량 주었지요. 남자는 명주 두 필하고 돈 단량을 갖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든지 돌아다니다 미천이 다 떨어지면 돌아올 참이었지요. 그런데 집을 나서서 동네 뒤에 있는 산모퉁이를 조금 돌아가니 전에 없던 새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지은 집이었어요. 여기 집이 없었는데 그새 누가 여기다 소문도 없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지? 담을 넘어다 보니 그 집 주인이지 싶은 노인이 마당에서 뭘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뭘 만드는가 보니까 소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 소머리였습니다. 남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 물었어요. 어르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네는 알 필요 없네. 이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게 뭔지 꼭 알고 싶었어요? 어르신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안 되고 신선될 사람이나 하는 걸세.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해봐야 안 돼. 남자는 자꾸 캐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네, 가르쳐 주지. 네,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쓰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지. 크게 안 벌어도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네. 남자는 자기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 자꾸 캐물었지요? 어르신 가르쳐 주시죠. 다 했네. 자네가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쓰고 싶나? 네, 꼭 쓰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한다면 네, 한 번 씌워 주겠네. 그러더니 노인이 남자에게 그걸 탁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남자가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소가 아닌데 사람 눈에는 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밖에 안 나왔지요. 노인은 소를 몰고 시장에 갔습니다. 소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면 회초리로 막 후려치면서 말이에요. 노인이 시장에 소를 메어 놓으니까 거강꾼들이 달려들어 꼬리를 잡고 이리저리 끌어보고 등을 두드려 몰아 보곤 살펴보더니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소 참 좋네. 난 소가 아니요. 소가 된 사람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걸 듣고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소 울음소리 좋다 하며 흥정을 했습니다. 소가 된 사람은 농부에게 팔렸어요. 이 소는 다른 건 아무 상관없는데 무바 근처에는 메어두지 마시오. 무바 근처에 메어두면 절대 안 돼요. 노인은 소를 팔면서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뭐 소가 물을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소는 무밭에 메어 놓으면 절대 안 되니 그 점을 명심하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소를 몰고 집에 와서 소죽을 끓여줬지요. 소가 된 사람은 배는 고프지만 싫은 사람이라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야금야금 먹어보았지요. 농부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이놈의 소가 입이 참 짧구나. 농부는 밥도 좀 가져다가 섞어줬습니다. 소가 된 사람은 밥만 골라 먹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소를 부리려고 곧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턱밖에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놈의 소가 왜 안 가? 농부는 중얼거리며 회초리로 소를 탁 때리고 이리저리 당겨다가 어떻게 한나절을 부렸습니다. 그래 놓으니 소는 배가 홀쭉해졌어요. 농부는 자기 집에 잠시 갔다 오려고 소를 메어두고 밭을 떠났습니다. 옆에 무밭이 있었지만 소에 쟁기가 메어 있으니 거기까지 끌고 가겠나 싶었지요. 소가 된 사람은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에 무밭이 보였어요. 쟁기를 끌어 무밭에 가서 물을 몇 개 뽑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소가죽이 벗겨지면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농부가 돌아와서 보니 소는 없고 사람만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거요? 농부가 묻자 남자는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사람이 됐으니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요.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마음을 새로 먹고 새 사람이 돼야겠다. 남자는 소머리를 썼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집은 사라지고 명주 두 필만 그대로 있었어요. 남자는 명주를 챙겨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말했지요. 나갔으면 어디 가서 벌어먹고 살지 못하러 집에 또 들어왔소. 또 먹고 자고 하면서 누워서 천장갈비만 세고 있을 거다니요. 당신 말이 옳소.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앞으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 됐으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요. 그때부터 남자는 악작같이 일도 하고 부지런해졌습니다. 남자 셋으로 생각해도 참 사람이 되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여우의 감투 옛날에 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외딴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포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자고 가라 영감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손님이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 있는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을 해야지 가져오게. 영감은 할멈이 갖다 준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만 마당에 쫙 뿌렸습니다. 그러자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금세 익어갔어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찌어서 밥을 해줬지요. 포수는 밥을 잘 먹고 거기 누워 잠을 잤습니다. 포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앉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은 제정신인데 말이 안 나오고 음매에 소리만 났습니다. 소가 돼버린 거지요. 이 집 영감은 수천년 묵은 여우인데 그 여우가 포수한테 노감초를 씌워 소로 만든 겁니다. 영감은 소가 된 포수를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영감이 소를 사는 사람 보고 당부를 냈습니다. 부디 이 소를 제 소반 옆에는 매지 마시오. 무나 배추 이파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소가 된 포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보니 대접하기를 소 대접을 하겠지요. 소 주인이 소죽도 끓여주고 풀도 먹이고 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소를 무밭 근처에 메어 놓고 집에 갔습니다. 소가 된 포수는 안간힘을 써서 곧비를 떼고 무밭에 가서 무 이파리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자 노감투가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이 된 포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총을 사가지고 다시 그 영감 집에 갔어요. 가니까 또 지난번처럼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멈 손님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두 사람이 또 그러는 겁니다.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해야지 가져오게. 그러더니 영감이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금세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익었어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찌어서 밥을 해줬지요. 저녁에 누워 자는데 영감 부부는 아랫목에 눕고 포수는 윗목에 누웠습니다. 포수가 잠을 안 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 영감이 옆에 와서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노감투를 씌우려고 말이지요. 포수는 영감이 옆에 오면 총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탕! 총을 쏘고 보니 영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나가볼 수도 없고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도 문 밖에도 영감은 보이질 않고 웬 통통한 짐승이 쓰러져 있었어요. 포수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수녀는 묵은 늙은 짐승인 모양인데 나를 해치려던 걸 붙잡았으니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 포수는 그 짐승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물었어요. 팔 겁니까? 예, 팔 겁니다. 얼마 받고 팔 겁니까? 제값 받고 팔지요, 뭐.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니 값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돈 천냥을 주면서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인 줄 아오? 포수는 모른다고 했지요. 여우가 늙은 겁니다. 그 짐승이 수천년 묵은 여우라는 겁니다. 수천년 묵은 여우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녹암투를 씌워가지고 소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 포수는 다시는 낯선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여섯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육 형제는 쌍둥이라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름이 참 우스웠습니다. 첫째는 먼대보기 둘째는 연이 딸깍 셋째는 지나마나 넷째는 마즈나마나 다섯째는 뜨거워도차 여섯째는 줄었다 늘었다였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육 형제에게 저마다 신기한 재주가 하나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대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손끝 보듯 훤히 내다보는 재주가 있었대요. 연이 딸깍은 아무리 단단한 자물쇠도 손톱만 대면 딸깍 열렸고요. 지나마나는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싱싱 더 잘 달려갔대요. 맞으나마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요. 뜨거워도 차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추워서 덜덜 떨었고요. 줄었다 늘었다는 몸이 늘었다 줄었다를 제 맘대로 했답니다. 다들 이런 재주가 있어서 이름이 그랬지요. 어느 해던가 제주꾼 육 형제가 사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먹을 게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으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육 형제도 별수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 쫄쫄 굶었지요. 하루는 먼데 보기가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다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눈이 퉁방울만 해지더니 우와 저기에는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저기가 어딘데 사또가 사는 관청곡간이야. 마을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곡식을 꽁꽁 쌓아두기만 하던데 저 곡식을 가져다니 저 곡식을 가져다가 우리도 먹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주자. 그날 밤 연이 딸깍과 지나마나는 관청곡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곡간 문고리에 머리통만한 자물쇠가 달려있었어요. 이까지 자물쇠쯤이야. 연이 딸깍이 손톱을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지요. 곡간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지나마나는 곡식자루를 꺼내 산더미만큼 지고 돌아왔지요. 육형제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서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불 위에 솥을 걸고 밥을 짓느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진 것을 안 사또는 펄펄 뛰었어요. 못된 도둑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도둑을 잡으러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가보니 집집마다 뽀얀 굴뚝 연기가 몽실몽실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굴뚝에 연기나는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포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쫄쫄 굶던 사람들이 너나 없이 밥을 한 사발씩 퍼먹고 있는 겁니다. 쌀이 어디서 나서 밥을 지었느냐. 네가 관청곡간을 덜었지. 포졸들은 밥 먹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큰일 났어. 이러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잡혀갈라. 육형제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맞으나 마나가 나섰어요. 아무 걱정마. 까짓건 내가 잡혀가지 뭐. 마제나 마나는 큰길에 나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곡식을 훔쳐갔소. 마을 사람들은 다 풀어주시오. 이 소리를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제나 마나를 사또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도둑놈의 볼기를 사정없이 쳐라. 마제나 마나 볼기 짝으로 철썩철썩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제나 마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기는 커녕 아이 간지러워라 하는 겁니다. 저놈을 더 세게 쳐라. 그렇지만 맞으면 맞을수록 깔깔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이 오른 사또가 말했어요. 곤장을 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내일 저놈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겠다. 큰일났다. 이러다가 마제나 마나가 꼼짝없이 죽고 말겠어. 그러자 뜨거워도 차가 나섰습니다. 아무 걱정마. 까짓. 펄펄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날 밤 연희 딸깍이 감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었습니다. 마제나 마나는 재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대신 뜨거워도 차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사또는 뜨거워도 차를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도 차는 뜨겁다고 팔팔 뛰기는커녕 아 추워라.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네. 하면서 덜덜 떠는 겁니다. 불을 더 뜨겁게 떼거라. 그렇지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팔팔 뛰기는커녕 재채기까지 하며 추워했지요. 약이 오른 사또가 말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넣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내일 저놈을 연자방아에 갈아 없애겠다. 큰일났어. 이러다가 뜨거워도 차가 꼼짝없이 죽고 말겠어. 그러자 줄었다 늘었다가 나섰습니다. 아무 걱정마. 까짓 연자방아에 갈리는 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날 밤 연희 딸깍이 몰래 감옥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워도 차는 재빨리 감옥을 빠져나오고 대신 줄었다 늘었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이튿날 사또는 줄었다 늘었다를 연자방아에 올려놓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연자방아가 지나갈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의 몸이 납작 줄어드는 겁니다. 돌려도 돌려도 줄었다 늘었다 끄떡도 안 했어요. 방아를 더 빨리 돌려라. 방아가 빨리 도니까 몸도 따라서 재빨리 납작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또를 보고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어요. 발상 약이 오른 사또는 팔짝팔짝 뛰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고 말았지요. 에고 못 당하겠다. 세상에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뒤로 재주꾼 육형제는 똘똘 뭉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빌림복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보면 빌복이가 남덕이의 복을 빌려서 잘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의 복을 빌려서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전생이 정말 있다면 전생의 지은 복을 현생에서 받고 전생에서 지은 죄를 현생에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현생이 힘들어도 현생이 부자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